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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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juk놈이 카페가 어디있어? 바이야를 써서 탐사람이다 라고 이름이 불러졌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과염도들은 다리가 하나 이끌 되어 있거든요 고기 섬에서 삼선암 보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저기 과염도는 다리까지는 괜찮아요 삼선암 사진 찍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요 혹시나 가름도 나 안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자유터널 하고 요 앞에 가시면 또 삼성함 사진 찍으실 수 있는데 있거든요. 삼성함에서 고 아 저 가름도 안에서 삼성함 사진 찍으시면 되고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대표자분 성함 얘기하고 올라가시고 독도사랑팀은 표로지 연공되면 춤추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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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PCs 맛있다 눈은 츄차 당면 Tony 흰색 équ 깻게 작업 고춧가루 아멘 아 으 으 으